안녕하세요. 오늘부터 41강 정도에 걸쳐서 여러분의 한국어 능력시험 지도를 맡게 된 민상윤이라고 합니다. 우선 오늘 첫 강에서는 오리엔테이션과 더불어서 간략하게 고유어 파트에 대해서 진도를 나가보려고 하는데 우선 이 강의에 앞서서 이 강의를 수강하시는 분들의 자신의 실력이라던가 각자가 도달해야 되는 어느 정도의 등급 그리고 준비할 수 있는 기간 같은 게 천차만별이겠죠. 그렇다 보니까 그냥 강의를 내용을 듣는다라는 생각보다도 여러분들이 각자 어느 정도의 준비기간을 두고 어떤 영역부터 어떤 식으로 준비하면 좋을지에 대한 그 학습 가이드를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서 1강의 오리엔테이션을 먼저 진행하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씩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저도 좀 적응하는데 시간이 필요해서 하나씩 가보겠습니다. 우선 시험 일정, 2021학년 시험 일정부터 참고를 하셔야겠죠. 61회 시험은 2월 20일 이미 이 강의가 촬영되고 있는 시점에서는 끝난 시점이고 62회 5월 16일 그리고 63회 8월 21일 그리고 마지막 64회 10월 17일에 진행이 됩니다. 자 그런데 시험마다 좀 시험을 치는 주기가 다르지만 뭐 4번이 짧으면 짧고 적으면 적고 많으면 많다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시험을 준비하는 거는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어느 정도 좀 넉넉하게 준비기간을 둔 수험생 분들이 이 강의를 더 활용도가 높게 가져가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저는 수강기가 지금 시험을 코앞에 두고 있는데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이제 그런 분들은 그렇다고 뭐 강의를 아예 활용을 못하냐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제가 또 그거에 맞춰서 좀 시험을 코앞에 두고 있는 분들은 어떤 식으로 강의 활용을 하면 좋을지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기회가 4번이 있다? 뭐 1년에 4번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하기에 이 시험에서 한 두 파트 세 파트 정도는 단기간에 되기가 굉장히 어려운 파트가 있습니다. 뭐 풀어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어휘, 어법 그리고 국어문화라는 파트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시간적 여유가 많은 수험생 분들이 준비를 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내가 시험을 코앞에 두고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수업의 활용도가 아무래도 그 어휘, 어법, 국어문화 파트보다는 다른 쓰기, 읽기 파트에 좀 더 수업에 도움을 많이 받으실 수 있을 것 같고 오히려 남은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정 시간이 없다 하시면 스스로 많이 보시는 게 더 빠르실 수 있다라는 걸 미리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근데 항상 결과라는 게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좀 넉넉하게 시기간을 잡고 준비하시길 권장을 드립니다. 자 우선 이 시험에 대한 간단한 설명부터 하고 가보도록 할게요. 우선 시험은 아침에 당연히 보게 되고요. 9시 반부터 10시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 기간 동안에는 이 시간에 이제 모든 시험이 그렇듯이 주의사항을 전달을 하고 또 신분 확인, 또 문제지 배포가 진행이 되고요. 시험을 치는 시간은 딱 2시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시간 120분 시험이고요. 이 120분이라는 시험이 짧게 느끼는 분들도 있을 거고 길게 느끼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자 그 안에서 25분 정도는 듣기 마르게 평가인데 이 시간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후더닥 지나갈 겁니다. 당장 이렇게 들리는 것들을 바로바로 들으면서 문제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꽤나 정신없이 흘러갈 거고요. 10시 25분에 마친 후에는 바로 읽기 평가가 시작이 됩니다. 자 근데 이 95분이라는 시간은 제 개인적으로는 길다고 느껴져요. 왜냐하면 이 시간 동안 많은 텍스트들을 풀어야 하거든요. 100문제 가량을 우리가 물론 듣기에 포함해서 100문제지만 그 100문제 가량을 풀어야 되는 상황에서 집중력이 가장 큰 변수가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읽기 평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문항 하나하나에 대한 훈련을 먼저 하시게 될 텐데 그 문항 하나하나를 잘한다고 꼭 전체를 잘한다라고 생각을 하시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시험이다 보니까 전체 모의고사를 95분 동안 한 호흡을 가져가면서 집중력도 좀 떨어질 거고 내가 어떤 선택의 순간들이 있을 거예요. 막히는 거에서 어떤 식으로 할 거다라는 그런 결정의 순간들이 있을 텐데 그런 순간순간에 결정이 흐려지거나 아니면 막히는 거 계속 붙잡고 있다가 시간이 쫓기게 되면 내가 한 지문은 잘 풀었던 수험생이라도 그 모의고사를 전체를 풀다 보면 내 실력대로 보기가 생각보다 어렵죠. 모의고사라는 거 자체가. 그렇다 보니까 이 읽기 평가 같은 경우에는 많이 풀어보시는 거 그 많이 풀어보실 때 처음에는 영역별로 가지만 기출 문제 자체도 많이 접해보시면 접해보실수록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되게 당연한 얘기인데 기출 문제 한번 꼭 풀어보고 들어보시길 권장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일단 기출 문제를 풀어보셔야 내가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아실 수 있을 거고 그래야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리는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공감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어느 정도 한 번은 보셨다라는 전제 하에 제가 생각한 시험의 특성을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개인차는 분명히 존재하지만 시간의 압박이 어느 정도 있는 시험이다. 시간이 그렇게 여유롭지는 않다. 자 그러면 저 시간의 압박으로 인해서 수험생 분들이 갖고 계신 실력을 100% 발휘하는 게 생각보다 어려울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이 시간의 압박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소 중에 하나가 우리가 모르는 문항들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어휘 파트는 어느 정도 제가 팁을 드리기는 하겠지만 팁을 안다고 모르는 단어를 갑자기 알게 되거나 그렇게 되기는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에 내가 지식적으로 어떤 단어의 뜻 자체를 모르는 거는 그 시간에 내가 더 노력한다고 풀어낼 수 있는 영역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과감하게 찍고 어떻게 보면 넘어가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기는 합니다. 그러면 그 모르는 문항에서 내가 과연 지지부진하게 그걸 끌고 있지 않고 넘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가 시간 컨트롤을 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요소가 될 겁니다. 그런데 이제 시험 자체를 모의고사 형태로 많이 안 풀어보신 분들은 시간의 압박에서 시간의 압박을 많이 받으실 수밖에 없어요. 내가 영역 하나하나를 계속 잘 했더라도 내가 시간의 압박으로 인해 제 실력을 발휘 못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 시험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 영역 간의 난이도 차이가 꽤나 있는 시험이다. 이렇게 체감을 하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어휘, 여기는 그냥 대략 쓸게요. 그리고 맨 91번부터 100번까지의 국어문화라는 이 세 가지 파트 같은 경우에는 꽤나 어렵습니다. 이 어렵다라는 게 꼭 난이도가 높다, 풀어내는 게 어렵다, 논리적인 사고를 요한다는 측면에서 어렵다기보다도 지식적으로 범위가 많아요. 공부할 게 많다. 그런데 더 문제는 공부할 게 많은데 딱 정해져 있으면 충분히 기간을 두고 그 전체를 다 외우면 되는데 이 시험의 특성 중에 하나가 특정의 범위가 딱 잡혀 있는 게 아니에요. 특히 어휘 같은 경우에 어떻게 보면 수험생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게 그냥 많은 어휘를 아는 건데 그게 굉장히 불확실하고 좀 비관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내가 굉장히 이걸 오래 준비한다고 무조건 어휘 파트를 다 맞출 수 있다라는 보장이 안 되는 그런 성격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처음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시간이 많이 없다 라는 분들은 솔직히 어휘는 기출 풀어보고 들어가는 것 정도가 최선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다가 내가 풀었던 게 나오면 운이 좋아서 더 얻어 걸리는 거고 뭐 누군가는 더 많이 노력을 했지만 내가 모르는 게 나왔다. 그러면 똑같은 위치에서 풀게 되는 거죠. 좀 슬프기도 한데 어쨌든 영역 간의 난이도 차이가 좀 뚜렷한 시험이다. 어휘, 업법, 국어 문화. 자 그런데 이 난이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업법은 공부하시면 맞출 수 있어요. 근데 이 난이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점수를 따셔야 사실은 고득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게 남들도 다 틀리는 걸 나도 다 틀려버리면 안 되겠죠. 그래서 내가 맞춰야 남들이 다 맞추는 건 당연히 다 맞추셔야 되고 남들이 틀리는 거에서 좀 더 잘 맞춘다라면은 고득점을 받으실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내가 나머지 파트를 일단 잘 풀어내는 거에 좀 더 신경을 쓰시고 점수를 잘 맞기 위해서는 그리고 이런 것들이 쉽게 말해서 변별력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최대한 시간 여유를 많이 두시고 많이 공부하는 거 외에는 이제 답이 없다라는 영역이고요. 어쨌든 두 번째 성격은 난이도 차이가 있다. 시험이. 그리고 세 번째, 네 번째는 비슷한 맥락인데요. 세 번째, 일단 목표하는 등급에 따른 학습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이게 무슨 말이냐. 자신이 도달해야 되는 어떤 목표 지점이, 목표 등급이 있겠죠. 그러면 그 목표 등급을 맞기 위해서 나는 전략적으로 어떤 영역을 좀 더 집중을 하고 어떤 영역은 과감하게 좀 버린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조금은 그래도 마음을 내려놓고 간다라는 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왜? 영역 간의 난이도 차이가 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각자의 목표하는 등급에 따라서 내가 좀 더 집중해야 될 것 그리고 좀 준비하기가 어려운 것들은 과감하게 풀 때도 딱 막히면 넘어간다. 그런 느낌을 가져가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이제 네 번째도 중요한 얘기예요. 준비기간에 따라 선택적인 학습을 하셔야 된다라는 건데 준비기간이 짧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휘협법 국어문화 파트보다도 일단은 여기 비중이 적지 않습니다. 꽤 크거든요. 그런데 그래도 일단 나머지 영역을 잘 챙기시는 게 좀 더 우선순위에 놓으셔야 된다라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제 영역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라고 했을 때 1번부터 15번이 듣기 말하기고요. 16, 45가 어휘협법. 그 다음 46에서 52 쓰기. 51에서 62 창안. 61에서 90 읽기인데 여기가 풀어보시면 그냥 보통 국어 시험들에서 많이 한 번쯤은 보셨을 법한 유형들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여기 이 세 파트 같은 경우에는 더더군다나 수업의 강의의 도움을 좀 많이 받으실 수 있는 파트 중에 파트가 바로 이 세 파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뭐 나머지 부분은 수업의 도움도 중요하지만 사실 이것과 이거는 자습을 잘 해주셔야 됩니다.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이 강의의 도움을 받고자 들으시겠죠. 그런데 절대 강의만으로 완성되는 시험은 없습니다. 모든 시험이 그렇듯이 말 그대로 강의는 이 세 파트 같은 경우에는 어떤 유형적인 팁 이런 게 많이 존재할 수 있고 글을 어떻게 읽어나가면 좋을지에 대한 그런 가이드를 해드릴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특히 이렇게 암기가 많은 파트, 지식적으로 뭔가를 많이 해야 하는 파트를 만약에 제가 그걸 그냥 다 리딩을 해주는 수업을 해버린다고 하면 수업 강의 자체는 굉장히 알찬 느낌은 들 수 있지만 굉장히 비효율적이에요. 사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수험생 분들이 직접 두 번이고 세 번이고 스스로 보면 가속도가 붙기 때문에 이제 제가 해야 될 역할을 저도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여러분들이 수험생 분들이 자습을 하실 수 있는데 좀 올바른 가이드를 해드리는 것과 더불어 그럼에도 가져갈 수 있는 팁들 그리고 교재 안에 있는 문항의 좀 파생적으로 아시면 좋을 그 내용 정리들까지를 해드리는 거에 좀 더 초점을 맞추는 게 좋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하고 강의를 들어왔고요. 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파트들 듣기 말하기엔 괜찮습니다. 어휘어법이랑 국어문화 파트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내가 좀 급하다라면 우선 우선 순위를 이 세 파트에 두시기를 다시 한 번 강조를 드립니다. 자, 그러면 계속 반복되는 얘기인데요. 자, 이 파트가 난이도가 높고요. 학습 범위가 많다. 근데 이게 그냥 많다면 큰 문제는 안 되는데 범위가 특정되어 있지 않다. 어떻게 보면 수험생들 입장에서는 그냥 시험 직전까지 최선을 다해서 그냥 보고 들어간다. 이런 느낌으로 가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문제풀이 팁은 존재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모르는 단어를 그때 막 막 유력화해서 알 수 있는 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정적으로 지식이 중요한 파트입니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학습 범위가 많고 이게 딱 특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음... 마인드적인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영역입니다. 공부하는 과정에 있어서. 자, 그럼 커리큘럼 커리큘럼에 대해서 이제 다음으로 말씀을 드릴 건데 자, 우선 이거 상권 학원으로 나눠져 있고 첫 주에는 뭐 이걸 실제로 일주일간 나눠서 들으실 분들은 많이 없으실 것 같긴 하지만 구성 자체는 일단 열 강으로 파트 1을 끝낼 생각입니다. 그래서 고유어, 어휘 파트도 고유어, 한자어, 오사성, 한자성어, 속담, 관용어 이렇게 구분을 해놨는데 보시면 충분히 아실 것 같고 이 분류 같은 경우는 아마 강사분들마다도 조금 다르게 하실 수는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저희는 교재를 기반으로 나가는 거기 때문에 이런 형태로 세팅을 해놨고요. 마지막에 있는 여기만 주목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잘 보이시나요? 어휘력 실전 대비 문제가 교재 뒷부분에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부분 같은 경우를 이 10강에 다 다 몰아가지고 하게 되면은 꽤나 힘들 것 같아서 제가 이때 다 하는 게 아니라 이 안에서 고유어 파트 부분도 있겠죠. 그러면 이제 좀 땡겨서 미리 한두 문제씩은 넣는다던가 이런 형태로 구성을 할 거고 다시 말씀드립니다. 어휘 파트는 어휘를 일일이 설명해 주는 그런 거는 그다지 좋은 수업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교재 안에 있는 문제들을 위주로 말씀을 드릴 거고요. 더 중요한 거는 제가 어떤 식으로 어휘 학습을 하시면 좋을지에 대한 그 가이드 그리고 수험생 분들이 제가 나가는 진도에 맞춰서 내가 고유어를 나간다 라면은 고유어를 같이 맞춰서 따라가 자습을 해주시고 그런 형태로 수업을 일종의 여러분들의 자습 진도를 끌어주는 용도로서 활용을 하시면 어떠실까 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이 앞부분이 뭐 지금 수업 분량 각각의 강의가 어느 정도의 분량이 나올지는 좀 찍어봐야 알겠지만 초반보다는 이제 후반으로 갈수록 일기 파트로 갈수록 좀 더 많은 얘기들을 다룰 것 같고 초반은 생각보다는 좀 가볍게 나갈 수도 있고 뭐 하다보면은 조금 길어지면은 좀 부담스럽게 느끼실 분들도 있겠지만 일단은 한번 최대한 라이트하게 한번 가볍게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문파 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격차가 좀 큰 영역 중에 하나죠. 근데 어 만약에 이제 수능을 대한민국의 수능 시험을 대부분 들 치시니까 그걸 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한 번쯤은 보셨을 법한 내용인데 이 파트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어휘보다는 훨씬 아시면 배우시면은 푸실 푸실 수 있는 것들이 많은 영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업이 메인이 될 거고 이때부터는 뭐 제가 해설을 많이 해내야 되는 영역이고요. 마지막 파트는 좀 암기가 어느 정도 받쳐주셔야 된다라는 거 그 정도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으로 갈 거는 제가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게 저는 학습을 가이드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학습 방법을 잡으시면 좋을까 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우선 단원별로 좀 구분을 해두시길 바래요. 그래서 내가 좀 수강 시험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라면은 본인들의 우선순위를 딱 정해두시고 시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래서 단원별로 좀 학습을 나눠가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좀 권장드리는 방법 중에 하나는 이런 거예요. 어휘 파트는 어휘 파트는 그 안에 고유어도 있고 지금 분류가 한자어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는데 어휘부터 차근차근 다 독파할 거야 해서 어휘를 1페이지부터 쭉쭉쭉쭉쭉 그냥 그렇게 나간다? 그렇게 나가실 수도 있지만 제가 권장드리는 방법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영역 간에 좀 차이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어휘 파트는 계속 병행이 되면서 다른 파트들 좀 읽기 파트들이 나가는 게 어떨까 이런 식으로 좀 취사 선택하시면서 나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휘라는 거 단어 많이 학창시절에 외워보셨겠지만 이게 그냥 한 시간 동안 단어 외워야지 한다고 그게 머리에 들어오는 게 절대 아니기 때문에 이 어휘 파트는 많이 보시고 길게 기간을 두고 매일매일 반복하시는 거 그것밖에 답이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단원별로 구분을 해서 내 우선순위를 놓으면서 서브로 가져가는 느낌으로 해주시면 어떨까 자 두 번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목표와 기간에 따라 우선순위를 꼭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 결국에 제가 자습이라는 부분에다가 빨간색으로 쳐놨죠. 왜냐하면 이 시험은 강의에 절대 의존하시면 안 됩니다. 강의를 하고 있는 입장이지만 강의는 말 그대로 보조적인 수단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 한국어 능력 시험 같은 경우에는 특히 어휘 파트는 본인이 많이 봐주시는 것 외에는 특별한 솔루션을 드릴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말 그대로 팁 수준이지 자신이 채워주지 않는다면 이거는 한계가 굉장히 크다 라는 걸 다시 한 번 강조드리면서 넘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고유어 파트를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출제 문항 같은 경우에는 두 문항에서 세 문항 정도가 기출해서 나왔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어휘 문항들 중에 이 정도의 비중을 차지한다? 근데 이거를 꼭 고유어니까 고유어 분류 한자 분류 이렇게 생각은 굳이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냥 어휘 파트에 있는 걸 그냥 풀어나가시면 되는 거고요. 그냥 저는 강사이기 때문에 어떤 경영성을 보여드려야 되기 때문에 두 문항에서 세 문항 어느 정도의 비중은 있다. 그리고 난이도는 높다. 특히나 지식적으로 뭔가를 알지 못하면 넘어가기가 한계가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난이도는 좀 높다. 공부량 많다. 왜냐하면 또 학습 방법에 있어서 암기가 정말 중요한 영역이다. 예를 들어서 지청구 이따가는 하겠지만 지청구라고 했을 때 그게 뭐야? 답이 안 나오면 풀 수가 없습니다. 그런 형태로 나오기 때문에 암기가 정말 중요한 파트고요. 공부량이 많다. 많은 거랑 더불어서 그 불확실성을 여러분들이 견디면서 나가셔야 된다는 게 가장 큰 어려운 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정답률 자체가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시험을 치시는 지금 이 강의를 보고 계신 여러분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어려워하는 파트다. 그렇기 때문에 뭐 위안을 삼자라는 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공부를 좀 더 하면 남들보다 나아질 수 있다. 이런 마음으로 해주시면 공부하시는 것도 그냥 엄청 스트레스 안 받으시고 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우선 이 암기가 중요한 영역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좀 팁을 드리려고 해요. 무슨 암기법 뭐 이렇게 말을 바꿔서 외우는 그런 것들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계획이 중요합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이 단어라는 거는 많이 보실수록 기억에 잘 납니다. 라는 거는 모두가 다 알고 계실 법한 말이고 그래서 제가 권장드리고 싶은 학습법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가겠습니다. 자 우선 저는 반드시 3회독을 하시라고 권장을 드리고 싶어요. 이 3회독이라는 게 꼭 3회만 해야 된다라는 건 절대 아닙니다.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데 일단 기본을 3회독으로 두고 마인드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1회독 같은 경우에는 중요한 게 일단 내가 계획한 만큼의 진도를 나가는 게 중요합니다. 수험생분들을 많이 제가 수능 강의도 꽤 해왔기 때문에 수험생들 좀 더 의지가 많이 부족한 수험생들 어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특히나 초반의 열정이 불타고 금방 그게 사그라드는 경향성이 크더라고요. 그래서 단어장을 보면 보통 앞부분만 빽빽하게 지저분하고 뒷부분으로 갈수록 깨끗해지는 그런 경우를 많이 보았는데 그렇게 되는 심리 저도 공부했을 때 앞부분에서 힘 빼고 뒷부분에서 힘이 빠지는 그런 경험을 많이 했는데 그 심리에는 처음에 뭔가를 너무 많이 완벽하게 해야 된다라는 것에서 비롯된 어떤 그런 완벽주의에 의한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한 번 실천이 깨지면 다시 잡기 힘들고 운동 헬스장 같은 것도 가다 보면 한 번 안 가게 되면 계속 안 가게 되잖아요. 늘 해왔으면 가는 게 힘들어도 가게 되는데 한 번 안 하게 되면 안 가게 되는 것처럼 이 단어도 뭔가 내가 누적 복습해야 될 게 너무 많다라는 압박이 들면 안 하게 되고 또 하다가 할 게 너무 많으면 실천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부담스럽잖아요. 그러면 또 안 하게 되고 그 한 번 안 하는 거로 인해서 계속 안 하게 되고 그런 문제 경향성이 크기 때문에 저는 첫 번째 목표는 진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1회 예를 들어 데이 1부터 데이 30까지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무조건 1일부터 31까지 30일 동안 나간다 그런 느낌으로 가주셔야 될 것 같아요. 물론 그 과정에서는 불확실성이 있으실 겁니다. 이 불확실이라는 건 어떤 의미냐 내가 완벽하게 이 단어들을 못 외운 것 같다 라는 특히나 이 고유어처럼 예를 들어서 이 단어장 그러니까 수능 공부 같은 걸 할 때 보통 단어장이라고 하면 어렸을 때부터 공부해 온 게 있기 때문에 그 단어장 안에 뭐 한 30% 40% 나 아는 경우들이 종종 대부분인데 저희가 지금 공부할 이런 고유어 파트 같은 경우에는 거의 처음부터 끝까지 모르시는 단어들이 많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혼자 책을 보시면 상당히 부담스러우실 겁니다. 데이 원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100개의 단어를 했는데 100개 중에 한 30개 기억나나 그 정도의 느낌으로 가실 거예요. 근데 일단 밀고 나가시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은 쭉 나가시고요. 그 다음 이 회독 때는 저는 정독 하라 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이 정독이라는 건 물론 1회독 볼 때도 전체를 다 보실 거고 2회독 볼 때도 전체를 다 보실 텐데 2회독에서는 좀 더 힘을 많이 줘서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은 봤지만 사실상 거의 보는 시간이 1회독과 마찬가지로 한 번 본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정도로 좀 더 힘을 줘서 나가시기를 권장을 드리고요. 3회독에는 좀 더 중요한 것 근데 여기서는 특별히 중요한 거라고만 간추리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내가 안 외워진 거 외우기 어려웠던 것 이렇게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어려운 것 이 정도를 분간에서 회독마다의 좀 목적성을 가지고 가시면 좀 더 암기가 부담스럽지 않게 나가실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3회독을 하시면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하루에 1시간을 한다 라고 생각을 했을 때 1시간 동안 단어만 보고 계시는 것보다는 일을 하루에 3번을 나누신 다음에 보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가주시면 될 것 같고 자 수업 방식은 특히 어휘 파트 고유어 파트 뿐만 아니라 어휘 파트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래도 드릴 수 있는 문제풀이에 대한 팁은 드릴 거예요. 그리고 그래도 그 문제를 푸는 거 저희가 교재 안에 있는 문제를 푸는 거기 때문에 그 교재 안에 문제에 대한 좀 파생점을 아셨으면 하는 어휘들을 정리를 해드릴 겁니다. 이 정도로 생각하시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지금 오늘은 한 두 개 정도만 더 해보고 마무리를 할 건데요. 기출 문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기출 문제는 KBS 한국어능력실 홈페이지를 가시면 견본 문제로 나와있는 이 54회 기출 문항입니다. 자 시간을 한 30초를 드리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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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 보셨죠? 이런 느낌으로 이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쓸데없는 말을 짓거리기 좋아하는 사람 문항 16번에서 나왔던 건데요. 이 의미의 고유어는 무엇일까? 라고 했을 때 사실 이게 뭐다를 모르시면 이거는 풀 수가 없는 문항입니다. 그래서 어휘 파트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식적으로 모르면 풀어내기가 한계가 있는 그런 영역이다. 물론 앞으로 보실 어휘 문제들 중에서는 어느 정도의 문맥을 활용한 추론 그리고 어느 정도의 프리팁을 통해서 도움은 받으실 수 있겠지만 결정적으로 이렇게 지식이 저희 머리 안에 없으면 풀어내기가 어려운 문항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선 강의 들으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다 판사를 하셔도 좋을 것 같고 제가 아무래도 좀 추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들이 어느 정도 있다 보니까 별도의 노트를 하나 준비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노트를 한번 활용을 해볼게요. 참 판사 공간이 좀 작아가지고 이게 저도 생소한 것들도 많아요. 그렇다 보니까 공부를 저도 많이 하고 그래서 최대한 많은 정보를 드리려고 노력을 하는데 우선 이거부터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많이 푸시다가 혹은 일상생활을 하시면서 이 어휘는 뭐지? 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그때 표준국어 대사전을 꼭 활용을 하셔서 뜻을 찾아보시는 걸 권장을 드리고요. 저도 이제 전달을 드릴 때 그런 내용들을 토대로 많은 예문들 그러니까 이 어휘라는 게 어렸을 때를 생각을 해보면 그냥 그냥 영어가 제일 경험을 저희가 많이 해봤으니까 시험에서 단어 그 다음에 이렇게 뜻 그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테스트 보면서 단어 주고 뜻 써 이런 형태의 시험들을 많이 봤을 텐데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이건 이거야 이런 식으로만 하다 보니까 머릿속에서 잘 남지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제가 좀 암기에 있어서 도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런 것들이 어떤 식으로 활용되는지 사실 예문을 함께 공부를 해주시는 게 정말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어휘를 설명을 드릴 때 아니 앞으로도 예문들을 많이 보여드리면서 그래도 기억 속에 잘 남으시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오지랍 같은 경우에는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오지랍이 넓어라는 말로 한 번쯤 일상생활에서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우선 이 뜻은 쓰면서 일부러 기억을 한 번 해보시라고 이 일 저 일 관심이 많고 참견을 참견도 많이 하는 사람 이렇게 의미를 받아들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허릅숭이라는 단어를 살펴보겠습니다. 허릅숭이라는 건 조금 생소하셨을 것 같아요. 허릅숭이라는 것은 일을 실답게 하지 못하는 사람 이라는 의미인데요. 약간 바보스럽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보스러움에 가까운 의미고요. 그 다음 만무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만무방은 만무방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염치 없는 사람 일컬일 때 만무방이라고 하고요. 두 번째로 이건 아무렇게 생긴 사람 의 의미도 있습니다. 이렇게 의미를 받아들여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네 번째 걸겠습니다. 농투성이 이것도 생소하셨을 것 같아요. 농투성이라는 의미는 농부를 낯잡아 이르는 말 이라고 합니다. 농부를 낯잡아 이르는 말 그런데 여기서 제가 하나는 더 추가를 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낯잡다라는 단어인데요. 자 이 낯잡다라는 것은 실제 가치보다 낯개 값을 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로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 물건 값을 낯잡아 부르다 이런 형태로 활용이 되곤 합니다. 예문까지도 한번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사람을 좀 만만히 여기고 낯추어 부를 때도 낯잡는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이거 정말 새로 생소하셨을 것 같습니다. 정답이니까 맨 위에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자 간압 간압산이라는 건 단어가 굉장히 생소하실 텐데 쓸데 없는 말을 직걸이기 좋아 하다 그런 수다스러운 사랑 이렇게 적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혹은 말다툼을 잘한다 이렇게 생각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냥 정답은 5번이다. 특별한 해설 방법이 있는 게 아니라 지금처럼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 답입니다. 이렇게까지밖에 설명이 안 되는 그런 문항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스타일도 있고 아무래도 전달 드려야 될 내용이 많기 때문에 저도 정확하게 천천히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우선 그 다음으로 또 한번 가볼게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조금 문항의 성격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잠시 드릴 테니 한번 또 풀어보시면 좋겠습니다. 1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다음은 성격이 달라졌습니다. 네 한번 살펴보셨을까요? 제가 그러면 하나씩 예약사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문항 같은 경우에는 조금 특징적인 부분이 한 가지가 있는데요 우선은 의미를 풀어냈다라는 거에 집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묻고자 하는 게 결국에 갈무리가 이런 뜻이냐라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식적으로 갈무리가 뭔지에 대한 매칭이 중요한 부분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우리 수험생이 할 수 있는 그나마의 노력이란 무엇이 있을까라고 했을 때 정말 이 맥락의 얘기가 여기에 들어갔을 때 매칭이 되는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부하직원에게 일에 갈무리를 부탁했다 라는 거에서 갈무리가 만약에 있듯이라면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요 부하직원에게 일에 어떤 일 처리를 일을 처리하고 마무리를 부탁했다 라고 했을 때 그 문장의 맥락이 충분히 맞겠죠 그러면 일단 1차적으로는 의미 연결과 더불어서 이 문장이 저기에 들어갔을 때 맥락이 연결되는지 그런데 이제 푸시다 보시면 사실 넣어서는 말이 되는데 이 뜻이 매칭이 안 돼서 틀리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결국에 지식적으로 알아야 되는 문제의 봉착이 되기는 하는데 이제 간혹 이걸 넣었을 때 의미가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의미가 조금 어색하다 그럴 경우에는 그나마 나은 답을 고를 수 있기 때문에 이 정도의 팁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일단 갈무리라는 것 자체는 어쨌든 마무리의 느낌을 갖는다 그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자 2번 가볼게요 형의 음식을 갖고 계속 가타를 부린다 가탈스럽다 라는 느낌 그렇게 활용할 수 있는 일상생활에서 은근히 다르게 활용하고 있는 말들도 있기 때문에 한번 일상생활에서의 표현에 어떤 것과 유사한가? 라는 것도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물론 항상 맞지는 않을 수도 있고 잘못 변형돼서 쓰이는 것들도 있기 때문에 100%라고 말씀을 드리긴 어렵지만 어쨌든 저희는 시험을 풀어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그렇다 보면 하실 수 있는 최선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지금처럼 비슷한 말로 한번 만들어 보는 거 까탈스럽다 너 되게 까탈스러운 친구구나 이런 말을 일상에서 종종 쓰는데 보시면 이리저리 트집을 잡거나 까다롭게 까다롭게 구는 거 맥락을 넣으셔도 충분히 말이 되고 저게 가탈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탈의 의미는 한 가지 제가 더 추가를 할게요 트집을 잡는다 랑 비슷하게 이리 순조롭게 되지 않도록 순조롭게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다 맥락은 비슷하죠 의미 자체들은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3번 가보겠습니다 그는 성공할 싹수가 보인다 이거는 일상생활에서 어느 정도 저희가 쓰는 말이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우시진 않으셨을 것 같아요 싹수가 보인다 어떤 일이나 사람이 앞으로 잘 될 것 같은 낌새나 징조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성공할 그런 낌새라고 했을 때 의미는 충분히 납득이 되실 것 같아요 그러면 정말 싹수는 저런 뜻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싹수라는 건 싹과도 비슷하다고 해요 그래서 이 싹수는 어떤 사람이 잘 될 어떤 가능성 그런 느낌을 싹수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싹수가 있다라는 표현도 그런 맥락으로 쓰이고 또 관용구로 하나를 아시면 좋을 것 같은데 싹수가 노랗다라는 말입니다 또 관용구로 쓰이는 것인데 이게 판사가 생각보다 어색하네요 싹수가 노랗다라는 건 그러면 어떤 의미일까요 이거는 잘될 가능성이나 희망이 애초부터 보이지 않는다 노랗다라는 의미가 그다지 좋은 의미로 쓰진 않았다 그러면 가능성이 별로 좋지 않구나 이렇게 충분히 연결이 되실 것 같아요 자 다음 4번 가보겠습니다 그녀는 하는 말과 행동이 무람없어서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그 의미가 부끄러워서 삼가하고 조심하는 데가 있다 인지 생각을 해보시면 무람없다라는 말을 아시는 분들은 많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4번 같은 걸 어떤 식으로 풀어내실 수 있냐면 잘 보시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끄러워하여 삼가하고 조심하는 데가 있다 이거를 이 맥락에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과연 매칭이 되는지 그녀는 하는 말과 행동이 부끄럽고 조심스러워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라고 했을 때 억지로 억지로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은 다 있겠지만 매칭이 잘 안 되죠 부끄럽고 조심스러운데 그게 꼭 사랑의 어떤 요건이지는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 의미로 되면은 뭔가 어색하다라는 느낌 오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나마 고르실 수 있는 거 모르셨다면 다른 단어들을 4번이다 그리고 실제로 정답도 4번입니다 그러면 이것과 더불어서 무람없다라는 단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없어서의 기본형인 무람없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예의를 지키지 조심하는 것이 자 일단 의미 자체는 무람없다가 예의를 지키지 않으며 삼가고 조심하는 것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나왔던 문항의 반대적인 뜻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활용이 됩니다 예의를 지키지 않으며 이렇게 활용이 된다라는 것까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활용이 된다 이런 식으로 활용이 된다라는 것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목니를 부리다 목니를 부린다라는 것은 결국에 심수를 부리다 뭐 이런 식으로 매칭이 되시겠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고요 풀어보셨으면 이제 하나는 아실 것 같아요 지식적으로 정말 중요한 영역이 맞구나 그리고 수업은 왜 들어야지? 왜 듣는 게 도움이 될 수 있을까? 라는 게 바로 18번 문항 같은 것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이 4번 같은 걸 풀 때 맥락 매칭이 안 됩니다 라는 것들 이런 식으로 풀 수도 있는 거구나 그 정도로 도움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고 마무리로 딱 다시 한 번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어휘 파트 같은 경우에는 강의를 나가긴 하지만 수험생 분들의 자습이 정말 중요한 파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회독 말씀드렸던 3회독 학습법을 꼭 해주시고요 또 이 강의를 꼭 어휘 파트는 순차적으로 안 들으셔도 괜찮습니다 다른 파트를 같이 병행하시면서 어휘 파트는 좀 가볍게 서브로 나가주셔도 좋을 것 같고 정 본인이 시험 기간이 코앞에 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선택적으로 다른 파트를 먼저 들으시는 것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 강좌의 활용도는 수험생 분들이 얼마나 능동적으로 활용하시느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말씀을 드렸던 것 같고 비슷한 이야기도 많았던 것 같은데 그만큼 좀 신중하고 최대한 많은 정보를 드리고자 지금 수업들을 만들어가고 있으니까요 다음 강에서도 한 번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강에서 뵙겠습니다 자 이 강에서 뵙겠습니다 자 이 강에서 뵙겠습니다